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은시각장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쉬운 점자 2호로 실전모의고사 8번 문제부터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8번 문제죠. 한번 읽어볼까요. 월계수의 꽃은 가래를 삭히고 기침을 먹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월계수의 나무 껍데기를 뭐라 그러죠? 나무 껍질이죠. 나무 껍질은 계피라고 그러죠. 계피입니다. 꽃은 가래, 아이레자죠. 가래를 삭히고 기침을 먹게 한다. 머밑에 지엿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 찾으셨나요? 답을 열어주십시오. 자, 여기는 가래를 삭히고가 아니라 삭이고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삭히고가 아니라 삭이고. 자, 이게 여러분 삭히다 삭이다 이거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지 문제를 자신있게 풀죠. 자, 여러분들 삭히다 삭히다 구분하는 방법 잘 기억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삭히다 할 때 두 번째 글자에 히, 히읗이 들어가죠. 히읗 이거를 연장시키면요. 이 삭히다는요. 발효시킬 때를 삭히다라고 합니다. 발효, 발효할 때도 히읗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발효시키는 건 김치를 삭히고 또 젓갈을 삭히고 그러잖아요. 또 그 좀 냄새는 고약하긴 나지만은 그래도 그 맛있는 홍어 이런 것들, 이런 것 전부 다 삭히는 거지 삭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맛이 나도록 이렇게 발효시키는 거. 이놈은 발효할 때 히읗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삭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이고요. 그러면 삭히다는 뭐냐? 이 삭히다 같은 경우는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젊은 녀석은 돌도 삭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돌을 먹어도 이놈을 삭히는 소화시키는 거. 이때도 삭히다가 되고요. 또 뭔가 이렇게 가라앉히는 거 있잖아요. 누가 막 화가 엄청났어요. 그거를 화를 삭혀야 되는 거. 화는 삭히는 게 아니에요. 화를 삭혀서 먹을 일이 없죠. 그죠. 삭히다. 이런 감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삭히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래, 기침 이런 것도 삭히다라고 하는 거지. 삭히다 아닙니다. 삭히다는 어쨌든 발효시키는 거. 발효시켜서 먹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음. 삭히다. 삭히다. 근데 이거 돌도 삭힌다. 이거는 뭐 돌을 발효시키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삭히다라고 하셔야 된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다음에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 환자 행세를 했던 나일론 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하나씩 볼까요.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 환자 행세. 행세할 때 어이세자죠. 어이세자로 되어 있고요. 나일론 환자. 그 다음에 구속됐다. 자, 여기서 됐다 할 때는 디귿 오아이뎃자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죠? 답을 열어주시죠. 여러분, 이 가짜 환자 이거는 나일론 환자가 아니라 나일롱 환자입니다. 나일론은 우리가 그 잔에 뭐 이제 석유나 뭐 이런데서 이렇게 실을 뽑아낸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나일론이고 맞나요? 근데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환자 행세를 내는 이런 가짜 환자를 나일롱 환자라고 하죠. 나일롱 환자가 아니라 나일롱 환자. 나일롱 환자는 꼭 표준어가 아닌 것 같죠. 표준어입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자, 10번. 예, 심포지엄. 그 다음에 세미나. 예, 워크숍. 또 콘퍼런스. 이런 말들은 그게 그거인 것 같아 헷갈린다. 예, 다 비슷한 것 같죠. 예, 심포지엄 이렇게 돼 있고요. 세미나. 어이 셋자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숍이라고 돼 있네요. 받침은 비업이고. 그 다음에 콘퍼런스라고 돼 있네요. 자, 이 말들은 그게 그거인. 그 갖다 헷갈린다. 해, 어이 셋자로 돼 있고요. 시옵받침이고요. 그 다음에 깔린다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헷갈린다. 먼저 답을 확인합시다. 예, 헷갈린다 할 때요. 깔린다가 아니라 그냥 갈린다입니다. 헷갈리다가 기본이옵니다. 깔 아닙니다. 이 깔일 때는 어떤 거죠? 뭐 색깔. 그 다음에 성깔. 그 다음에 또 빛깔. 전부 다 깔이지만은 이렇게 헷갈린다 할 때는 헷갈린다라는 것으로 알아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외래어들. 이거 얼마든지 시험에 나오죠? 심포지엄입니다. 이거 심포지움 그러면 안 돼요. 심포지엄. 그 다음에 세미나라고 말은 하지만은 세미나. 예, 어이 셋자입니다. 세미나. 세미나. 꼭 사람 이름 같죠? 그 다음에 워크샵이 아니라 워크숍이죠. 우리가 워크샵이라고 말은 하지만 표기는 워크숍. 받침도 비읍. 그쵸? 이 외래어를 표기할 때 받침은요. 뭐 피읍이나 티읍 이거 안 씁니다. 항상 그 일곱 개만 쓰죠.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리얼, 미음, 비읍, 쇼. 그쵸? 이 외래어를 우리나라말로 표기할 때 여러분들 헷갈려서 안 되는 거 받침 디귿, 티읍, 피읍 이런 거 안 씁니다. 외래어 표기 쓸 때는 그 일곱 개 받침. 기역, 니은, 리얼, 미음, 비읍, 쇼, 이응. 뭐 이렇게 일곱 녀석만 쓰지. 티읍이나 뭐 디귿 이런 놈 안 씁니다. 이제 디귿은 우리나라 발음교회에서는 디귿 쓰죠. 우리나라 말을 나타낼 때 뭐 꽃잎 할 때 꽃. 꽃 할 때는 원래 받침은 치읍이죠. 원래 받침은 치읍인데 발음을 표기할 때는 디귿으로 표기를 하죠. 그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콘퍼런스. 이것도 콘이죠. 우리가 그래서 콘셉트.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거 컨셉이라고 문제 나오죠. 컨셉이 아니라 콘셉트. 그쵸? 이것도 깔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성깔, 색깔 뭐 이런 거 했죠. 젓깔은 뭐죠? 그거는 갈이죠. 젖갈입니다. 그렇죠. 젖갈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맛깔스럽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맛깔스럽다. 또 뭐죠? 맛깔지다, 맛깔나다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이거요. 맛깔 할 때는요. 그냥 마에다 시옷 맞고요. 그 다음에도 깔이 맞습니다. 이 놈도. 맛깔. 그 다음에 맛깔스럽다, 맛깔나다 둘 다 가능하지만 맛깔지다, 엑스입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1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하루아침에 폐가 망신을 하고 돌아온 아들 때문에 어머니는 몸저 눕고 말았다. 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먼저 답을 확인합시다. 몸저 눕다 할 때요. 몸저. 이 두 번째 음절은요. 지읒에다가 이옵니다. 몸저 눕다죠. 몸, 발음은 몸저라고 얘기하지만 표기는 몸지어. 지어쓰다가 여로 한다라는 거. 이것도 잘 알아주시고 자, 11번 한번 내용에서 중요한 거 짚어드릴게요. 하루아침에 이거 붙여 씁니다. 이거 하는 부사죠. 이런 거 띄어쓰기 문제에 간간이 나옵니다. 요 하루아침에 요거 붙입니다. 그 다음에 폐가 망신 이 폐가 망신 할 때 폐 이거 여의폐 아닙니다. 이거 여의폐라고 또 착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 폐가 망신 아이폐자입니다. 아이폐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폐가 망신 아이폐자다. 아니면 폐인이 돼서 돌아왔다. 이럴 때는 어떤 걸까요? 폐인이 돼서 돌아왔다. 이때는 여의폐자입니다. 폐인이 돼서 돌아왔다. 이때는 여의폐자면 폐가 망신은 아이폐자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시다. 자, 12번이죠. 그는 달리 갈 곳도 가족도 없는 홀홀단신 외돌토리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홀홀단신 맞나요? 또 외돌토리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옅다. 어느 게 잘못되어 있을까요? 답을 열어주십시오. 네, 불구하고가 아니라 불고하고죠. 불구하고가 아니라 불구하다. 자, 여러분 이 불구하다는요.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때 쓰는 거 불고하다는요. 돌아보지 아니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체면이나 염치 이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거 돌아보지도 않고 막 밀고 나가는 거 이런 거 체면 불구하고 아니면 염치 불구하고 이때 불구가 아니라 불구하고라는 거 이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셋째 셋째죠. 이 시옷 넣어야 됩니다. 뒤에 된소리 째 뭐 이런 거 된소리 들어가면 사이시옷 넣지 아니,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사이시옷이 아니에요. 여기는 째는 전미사죠. 여기는 사이시옷이 들어갈 위치가 아니죠. 여기는 사이시옷의 그 시옷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셋째 하나 둘 셋 넷 할 때 그냥 셋이라는 글자입니다. 거기에 전미사 째가 붙은 거죠. 넷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이라는 거기에 째가 붙었을 뿐이죠. 넷째, 셋째 다 시옷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찾아갔대 할 때 찾아갔다고 해서 남이 얘기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거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남이 얘기한 것을 내가 들은 바를 누구한테 얘기할 때 이걸 우리가 간접 전달이라고 하죠. 이럴 때는 아이대가 맞습니다. 근데 어휘대는 언제죠? 어휘대는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거 그때가 어휘대자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본 거 이걸 얘기할 때는 아, 그 사람 만났는데 되게 예쁘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직접 봤더니 진짜 예쁘더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누가 그러던데 아, 그 재진사 댁 셋째 딸이 되게 예쁘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예쁘다고 해! 이런 의미죠. 그땐 아이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대인지 어휘대인지는 내용을 파악을 해야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라는 것. 14번 넘어갑시다. 자,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저런 조변석계 마음을 내 어찌 감당할꼬. 자, 여기서 자, 이랬다 저랬다 할 때 아이래로 되어있죠. 그 다음에 조변석계 여의계자로 되어있고요. 감당할꼬 할 때 쌍기역의 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을 찾으셨나요? 답을 열어주십시오. 네, 이거는 조변석계 저 아침에 변하고 석계 저녁에 바꿀계죠. 아이계자입니다. 그쵸? 아침에도 또 바꾸고 저녁에 또 뜯어고치고 예, 갈피를 못잤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조변석계 자, 이랬다 저랬다 이거 아이래자라는 거 요것도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할꼬 리얼꼬죠. 이거는 리얼꼬 아닙니다. 뭐뭐 할꼬 이럴 때는 리얼꼬입니다. 뭐뭐 할꼬 나 이것도 리얼꼬 나 예, 그렇죠. 그러나 이 된소리가 나는 거는 까꼬 쏘죠. 까꼬 쏘 뭐뭐 했습니까? 할 때 쌍기역 까죠. 또 뭐뭐 할 쏘냐 할 때 쌍시역 쏘냐 까꼬 쏘 뭐뭐 할꼬 리얼꼬 까꼬 쏘죠. 까꼬 쏘 이런 것들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읽은 문제를 풀어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가지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2-950-014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